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 집권 12년 차인 북한 지금 연일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비롯한 아사사태 이 아사사태가 지금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 역사상 자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사실상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핵 개발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SLBM, 이스켄데르급 초대형 방사포 등 이 무기 개발에 미쳐있는 김정은이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산TV가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그 뱀대가리만 제거하면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죠 지금 현재 북한의 함경북도 당간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의 강원도 올곡식도 싹쓸이 대홍단 감자, 대홍단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함경북도 당 간부들이 왜 발칵 뒤집어졌는지 이 소식은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아사자 발생 등 인민생활 혼란 사태에 지방 당 간부들에게 자기 비판 요구 북한의 지방 도시에서 아사를 비롯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올해 6월 후반 평양노동당 중앙조직이 함경북도의 모든 당 간부들에게 자기 비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주민들의 권궁이 깊어지고 있어 북한 노동당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17일 모든 당 간부를 대상으로 자기 비판서를 내라는 주황당으로부터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자기 비판서의 매수는 두 장 이상으로 인민생활의 혼란에 대해 담당하는 조직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했는지 총괄하고 수습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A씨에 사는 취재협력자 B씨가 함경북도의 A씨 노동당 위원회에 근무하는 지인 간부를 만나 얻은 정보다라며 이같이 전해왔습니다 한마디로 함경북도 당 간부들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입니다 6월 17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날이었습니다 이 8기 8차 당정회 전원회의 소집된 6월 17일 소집된 이것도 또 초유지요 올해 3월에 한 번 하고 작년도 11월에 한 번 하고 3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평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김정은이가 다급하니까 1년에 두 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를 개최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이후 노동신문 등 국영미디어에는 회의 의제에 아사자 발생 등 인민생활의 혼란에 대해 토의됐다는 기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6월 19일자 조선중앙통신의 다음과 같은 문장이 게재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상반년도 경제사업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교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릿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 1년에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되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말했습니다 B씨가 만난 당 간부에 따르면 평양의 중앙당은 지방당 간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리지킴만 하고 있어 인민생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 시도하지 않고 대책도 없이 앉아만 있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며 당 간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함경북도의 고위급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도의 최고직인 도당 책임비서를 비롯해 시, 군, 당 최고직도 모두 자기 비판을 요구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지역, 담당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도 내놓으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B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자기 비판 명령에 대하여 당 조직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란을 즉시 해결할 방법은 식량의 방출밖에 없는데 그 식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앞지대 남부지역에서 수확이 된 감자를 수송하는 방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익는 8월 15일까지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함경북도 A씨에 식량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식량이 들어온다고 4월부터 선전했는데 아직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 당 간부들이 왜 저는 자기 비판서를 쓰라고 조선노동당에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그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당 간부들 도당 책임비서부터 시작해 말단 당 간부들 인민생활에 대한 책임을 자기 비판서로 써서 자기 비판을 하라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지금 북한의 강원도 지역 올곡식 싹쓸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곡식 탈곡 진행되자 농촌 몰려든 도시민들 막무가내 싹쓸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북한의 도시민들이 농촌에 들이쳐 갓 탈곡한 올곡식을 싹쓸이 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원도 소식통에 따르면 데일리 NK에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의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강원도 농촌으로 들어와 금방 탈곡한 올곡식을 죄다 쓸어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강원도의 농장들에서 올곡식 탈곡이 진행되자 도시 주민들이 삽시에 몰려들어 쟁탈전을 벌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부터 강원도 농장들에 외부 차량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평양, 평안남도 평성, 함경남도 함흥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차를 끌고 들어와 올곡식을 포대째로 마구 실어 날랐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통은 개인 장사꾼들도 있지만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전부 차를 끌고 올곡식 실어 나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에게 시장에서보다 단 얼마라도 싸게 식량을 해결해 주려는 입장에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까지 올곡식을 확보하려고 달려들자 더럽 겁을 먹은 강원도 농촌 현지 주민들까지 사재기에 뛰어들어 일대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10호 초소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하고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서도 초소를 세워 단속에 나섰지만 개인 장사꾼들이나 공장, 기업소에서는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 뇌물을 찔러주고 무사히 통과해 나갔다 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농촌의 주민들은 도에서 방침을 내놓고 나서도 단속이 무색했다라며 한탈했고 농장에도 어려운 세대가 많고 국가에 받쳐야 하는 곡알곡식량도 정해져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싹쓸을 해가면 농촌은 어떻게 하냐라며 아우송을 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대형단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형단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감자로 유명하지요 현재 북한의 대형단군이 연일 전국에서 몰려든 감자도둑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단군 소식통은 5월달 들어 있기 시작한 감자 그때부터 감자도둑들이 늘어나게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국에서 감자도둑들이 몰려와 대형단군이 초비상에 걸렸으며 대형단군이 무장을 한 적의대가 밤에 불을 피워놓고 대형단 감자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북한 전역에서 몰려온 감자도둑들 때문에 다 잡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아침이 되면 대형단군 감자농장 여기저기에서 감자를 훔쳐간 흔적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대형단군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을 감자도둑들을 막으면 막을수록 또 다른 도둑들이 전국에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